동태포보다 값은 좀 비싸지만 담백하고 맛있는 대구포로 고급스런 생선가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한 후 생선 위에 소금 후추를 앞뒤로 톡톡 뿌려 준비합니다. 그 위에 밀가루를 골고루 묻혀 주어 앞뒤로 밀가루 옷을 입혀 준비합니다. 계란을 풀고 소금 간을 해줍니다. 밀가루 묻힌 대구를 계란물에 넣어주고 쟁반에 빵가루를 준비하여 하나씩 꺼내어 손으로 꼭꼭 눌러가며 빵가루 옷을 골고루 잘 입혀줍니다. 전을 붙이듯 기름 두른 팬에 생선가스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면 완성입니다. 원래 생선가스는 좀 더 크고 두툼하게 만들어 많은 기름에 튀겨내는 것이지만 대구포를 이용하면 금세 있기 때문에 기름이 적으면서도 빠른 시간에 생선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접시에 담아낼 때는 어린잎 채소와 양파채를 깔고 생선가스를 올린 후 파프리카를 장식하여 타르타르 소스를 넣어주면 맛있습니다. 오늘은 마요네즈가 없어서 케찹만 뿌려서 완성을 했는데도 굉장히 맛있다고들 말해주었습니다.